안녕하십니까 벌스입니다 엠베드 22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uart 통신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uart 통신은 pc와 보드 사이의 통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구요 이번 시간에는 보드와 보드 사이에 uart 통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는 보드 투 보드 두 개의 l475 보드 두 개의 l475 보드를 이용해서 서로 통신을 하는 uart 통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구요 다음에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보드 하나에다가 조도 센서를 이렇게 연결을 하구요 이 조도 센서에서 보드 쪽으로 센싱 값이 오면 이 보드가 다른 쪽 보드로 uart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넘기구요 이 보드에서 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액체이터 led의 불빛을 조절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드 투 보드 보드와 보드 사이의 통신 uart 통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드와 pc 사이의 usb uart 통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pc와 보드 사이에서 uart 통신을 할 때는 어 미리 상수로 정의되어 있는 usb tx rx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프로그램을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이렇게 보드와 보드 두 개의 보드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보드를 연결을 해서 점퍼 두 개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서 그 두 개로 통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맵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엠베드 핀맵을 좀 보도록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드는 L475 보드죠 자 L475 보드의 핀맵을 보도록 하면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 핀들이 시리얼 핀, uart 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드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왼쪽에 있는 핀들 중에 시리얼 3rx, 시리얼 3tx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런 부분이 바로 시리얼 uart에 사용되어지는 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리얼 3번, 3번, rxtx 두 개가 같이 쌍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다음에 시리얼 1번, tx, rs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핀을 사용해도 되고 여기 있는 시리얼 1번 핀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핀을 사용할 때 a0, a1, 아두이노 호환 핀 이름으로 같이 사용해도 되구요 아니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pc5와 pc4, pc1과 pc0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에 또 이렇게 시리얼 2번 tx, 시리얼 2번 rx가 있습니다 그래서 pa3이라든가 아니면 pa2 이거를 이용해도 되겠구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시리얼 4번도 있어요 4번으로 해서 tx, rx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핀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d1, d0, pa01 이런 핀의 이름을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tx하고 rx는 트랜스미트하고 리시버의 약자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보드와 보드를 결산할 때는 한쪽 보드에 tx 여기서 데이터가 나가죠 나가면 한쪽 보드에서는 rx에 연결이 되어야 되겠구요 한쪽 보드에서 또 rx면 데이터를 받는 부분이니까 데이터를 쏘아주는 반대쪽에는 tx가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보드를 보면 지금 보드를 제가 색깔을 좀 달려서 똑같은 보드입니다 똑같은 보드인데 색깔만 다른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위쪽 보드 아래쪽 보드 위쪽을 그냥 편의상 마스터 보드라고 할게요 마스터고 밑에를 슬레이브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핀에 있는 어떤 핀을 이용한 거냐면 여기 보시면 시리얼 1번 tx, rx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리얼 1번 tx, rx가 여기 있는 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핀하고 여기 있는 핀을 서로 이쪽에서 tx면 여기 슬레이브에서는 rx, 그 다음에 여기서 rx면 이쪽 슬레이브에서는 tx로 서로 크로스해서 결선을 지금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결선을 해놓고 그럼 프로그램 쪽으로는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M 엠베드 컴파일러 온라인 컴파일러로 들어가도록 하겠구요 자 우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텐데요 프로그램은 비어있는 프로그램 엠프티 프로그램으로 하겠구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름은 uart-master-ex라고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텐데요 하나의 또 하나 프로그램은 슬레이브 쪽에 들어갈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uart-slave-ex라고 해줄까요 이렇게 하면 구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화면상으로 봤을 때 이 위쪽에 있는 걸 master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을 파란색을 슬레이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두 보드 다 PC에서 바이너리 넣어야 되고 PC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일한 PC에 다 연결이 되어 있구요 두 PC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리얼 핀 시리얼 1번 txrx를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마스터 먼저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엠베드 라이브러리 필요하죠 그래서 엠베드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점 C++ 파일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구요 됐습니다 자 시리얼 쪽도 한번 아니죠 슬레이브 쪽도 엠베드 라이브러리부터 시작해서 메인점 C++까지 기본적인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 먼저 코딩을 할텐데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시리얼이라는 객체를 이용했어요. PC를 사용하고 싶다면 PC를 사용한 다음에 상수를 넣어줬죠. USB TX, USB RX 이렇게 하면 보드와 PC를 연결하는 상태였습니다. 슬레이브랑 통신하기 위해서 이름을 슬레이브로 바꿀께요. 슬레이브랑 통신을 하는데 슬레이브로 통신할 때는 이렇게 상수 PC와 연결을 할 때 사용하는 USB UART 상수 핀의 이름을 뜻하는 상수를 쓸 수 없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핀 이름 중에 이런 거 PC0, PC1, PC4, PC5 이런 걸 이용하면 됩니다. 파라미터에 들어갈 때는 첫번째가 TX, 두번째가 RX고요. 오늘은 이쪽에 있는 핀, 첫번째 두번째 핀 TX가 PC1이죠. PC1과 PC0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C1, PC0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반대쪽에 슬레이브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슬레이브 레퍼런스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슬레이브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그렇죠.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 P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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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어디쪽으로? 마스터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마스터 쪽에서는 다시 슬레이브로 보내고요. 슬레이브에서는 다시 PC에 출력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 먼저 값을 뭔가를 전송할 테니까 만약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PC, R, E, A, D, Readable 뭔가 데이터가 왔어요. 그래서 읽을 게 있어요. PC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읽을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CHR 캐릭터에서 PC.getCharacter 이렇게 하면은 PC로부터 온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다가 C라는 변수에 담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슬레이브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SLAV 슬레이브 보낼 때 쓰는 거 PutCharacter 쓰죠. PutCharacter 쓰는데 뭘 보내겠다? PC로부터 온 데이터를 문자를 보내겠다. 이렇게만 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 마스터 쪽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SLAV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LAV도 이거 좀 그대로 복사해 볼 거야. 복사해서 SLAV에 이렇게 담겼는데요. SLAV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PC랑 연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름을 마스터로 좀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하게 PC1과 PC0, TXRX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얘는 이제 PC로부터 데이터가 오는 게 아니라 마스터 쪽에서 데이터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로부터 뭔가 데이터가 와서 읽을 게 있다면 나는 읽겠다. 그죠? 마스터로부터 GetCharacter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이렇게 하기로 했죠. SLAV 쪽에 오면 SLAV가 PC에 그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C가 되겠죠. 이제 PC에다가 찍고요. 이거를 하나 더 해볼까요? Gain을 이렇게 해서 Gain까지 한번 해서 좀 보기 좋게 찍힐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스터 코딩은 다 됐고요. 마스터 쪽 컴파일해서 삽입 바이너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디 갔나요? 얘를 갖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G드라이브가 마스터 보드가 연결되어 있고요. 됐고요. SLAV도 한번 컴파일해서 바이너리 뽑겠고요. 바이너리 뽑은 걸 갖다가 이렇게 열어서 D드라이브가 SLAV 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 관리자 잠깐 보면 보드를 두 개 연결을 했으니까 당연히 장치 관리자의 컴 가상 포트 가상 포트도 두 개 보이겠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보이고요. 7번이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서 볼 때 이렇게 볼까요? 이 위쪽에 있는 거 녹색 보드 여기가 7번입니다. 7번이고 아래쪽에는 파란색이 저는 지금 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마스터 얘가 슬레이브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바이너리는 다 넣고요. 그러면 터미널 한번 연결해 봐야겠죠? 터미널이 기존에 뭘 하다가 봤는데 지금 다 엉망이 되어 버렸네요. 미리 연결해 놨었는데 다시 연결을 할게요. 세입하고요. 터미널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쿨텀 실행을 했고요. 마스터 쪽 세팅하기 위해서 얘는 가상 7번 포트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얘는 슬레이브 쪽 로그를 한번 찍을 찍어볼게요. 그래서 컴팔러 번이겠죠? 됐습니다. 둘 다 커넥트하고요. 마스터 쪽에 제가 입력을 한번 해 볼게요. A를 입력을 하면 A가 어떻게 슬레이브에 찍히죠? 마스터에서 제가 지금 B를 한번 출력을 해 봤습니다. B가 어떻게? 다시 슬레이브로 그래서 여기서는 TX PC로부터는 RX지만 어떻게? 이쪽 슬레이브 쪽으로는 다시 트랜스미터 데이터를 보내고 있죠. 그러면 슬레이브에서는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PC 쪽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TX, 여기서는 TX이고요. 여기서는 RX 받으니까 TX, RX가 제대로 찍히는 것을 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통신 방법은 쉽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PC와 연결하는 것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핀 설정만 어떻게? 이런 핀 네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걸 한번 해 볼게요. 조도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조도 센서는 마스터 쪽에 달려 있고요. 마스터에서 조도 센서로 밝기를 센싱을 한 다음에 그 밝기에 따라서 조금 어둡다 그러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도록 슬레이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LED는 다 그다음에 조금 중간 정도 밝기다 그러면 녹색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아주 밝다 그러면 파란색 불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조도 센서는 마스터 쪽에 연결되어 있고요. 마스터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슬레이브 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슬레이브에서는 슬레이브 쪽에 연결되어 있는 LED 세 개의 LED를 제어, 컨트롤 해 볼 수 있도록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지금 디지털 2번, 3번, 4번에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2번, 초록색은 3번, 파란색은 4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부터 한번 마스터에서 이제 그 조도 센서 값을 센싱해야 되니까 마스터부터 한번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에서 그 조도 센서 값을 센싱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인클래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cds 센서 라고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조도 센서는 A 재료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cds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잠깐 조석 처리하고요. 당연히 밝기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read 해서 가져오겠고요. 이거를 float 변수에 하나 담아 볼까요? value 해서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제대로 센싱이 되는지 우리 눈으로 좀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pc에다가 한번 그대로 찍어 볼게요. pc.printf에서 찍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value 이렇게 한 다음에 float F으로 해주고요. 이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고 저장하고 제대로 센싱이 되는지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터 쪽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쪽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열겠습니다. 마스터 열겠습니다. 마스터 열겠습니다. 마스터 연결된 점도 센서가 어둡게 하면 숫자가 올라가고 밝으면 내려오고 너무 방정맞죠. 그래서 웨이트로 1초만 줍니다. 센싱은 제대로 됐고요. 그러면 이 센싱에 따라서 슬레이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센싱한 값을 이용해서 슬레이브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컨트롤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캐릭터 변수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얘를 B라고 할게요. B LED를 켜는 B 문자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RGB 3개니까 3단계로 나오면 되겠죠. Value가 뭐보다 크면 0.7 보다 크면 데이터는 슬레이브 쪽으로 던질 트랜스미탈 데이터입니다. 너는 빨간 좀 어두우니깐 빨간색 불을 켜라 이렇게 설정을 해 주겠고요. 자 F에서 Value가 0.7 보다는 작지만 0.4 보다는 커요. 이 경우에는 데이터 초록색 불을 켜라 그래서 G를 전송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0.4 미만이면 어떻게 데이터는 밝다 그래서 B를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레이브 쪽 슬레이브 쪽 put character 해서 데이터를 던지면 되겠습니다. 다 맞나요? 센서가 센싱하고 그 Value값을 이용해서 그 Value값이 0.7 보다 크면 어두운 상태죠. 그러면 슬레이브 쪽으로 R을 전송하고 그 다음에 0.4 보다 크면 G를 전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B를 하고 전송하는 코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Master 쪽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빠졌죠? 컴파일에서 Master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빠졌네요? LG 뭔가요? 위에도 빠졌네요. 컴파일에서 마스터 보드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쪽에서는 됐고요. 슬레이브에서는 B가 오는지 R이 오는지 G가 오는지 B가 왔는지 B가 왔는지 B가 왔는지 한번 찍어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LED를 컨트롤해야 합니다. LED는 디지털 2번 핀, 3번 핀, 4번 핀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디지털 아웃 클래스를 이용해도 되지만 3개의 LED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객체를 3개 만들어야 되죠. 그것보다는 버스 아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2번, 디지털 3번, 디지털 4번 이렇게 연결하겠고요. 너희들 모두 처음에는 어떻게 꺼져 있어라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어떻게 C가 H가 왔어요. H가 아니죠. R, G, B R이 왔죠. R R이 왔다. R이 온 경우 그 다음에 또 LGIF에서 이번에는 C가 뭐가 온 경우 G가 온 경우죠. 이렇게 온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LGIF에서 이번에 C가 B가 온 경우가 있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값이 온 것에 따라서 LED즈 너는 계산기 꺼내놓고 하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디지털 2번 핀, 3번 핀, 4번 핀인데 1번 핀, 빨간색만 들어와요. 그러면 숫자 1이 정수, 10진술에서 1이네요. 그래서 1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색만 불이 들어와야 된다. 1, 0 그죠. 그러면 2네요. 그래서 2가 들어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불만 들어오면 된다. 파란색 불은 세 번째니까 1, 0, 0 4네요. 그래서 4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이것도 binary 뽑아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슬레이브이니까 D 드라이브입니다. 저는 D 드라이브에 삽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0.17 이니까 B가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좀 깨끗하게 보면 0.17 B 좀 어둡게 하면 초록색 G가 되고요. 그리고 LED도 초록색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좀 많이 어둡게 하면 숫자가 많이 올라가면서 빨간색 불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밝게 하면 다시 파란색이고요. 되겠죠. 잘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마스터 쪽에서 센싱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쪽 슬레이브 쪽으로 B를 보낼 거냐 G를 보낼 거냐 R을 보낼 거냐 그죠. 그러면 그 받은 값을 가지고 슬레이브는 자기 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컨트롤 센서를 액체이터를 컨트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파란색 불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왕한 거 여기서 조금 더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쪽에서 0에서 1 사이에 되는 센싱된 값을 가공을 해서 슬레이브 쪽으로 R이나 G나 B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이런 거 한번 해 볼게요. 마스터에서 이렇게 가공을 하지 않고 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value 값을 그대로 실수 값을 그대로 던집니다. 0점 몇 명대는 0서부터 1 사이에 값을 그대로 던집니다. 그러면 그 값을 슬레이브에 받아 갖고 슬레이브에서는 그 값을 가지고 조명에 아날로그 시점 PWM 아웃을 이용해서 아날로그로 점점 밝았다 점점 어두웠다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개로 단계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 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잠시 좀 추적 처리를 해 놓겠고요. 됐습니다. 자 그럼 센싱하고 PC에 출력하는 건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그대로 재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트를 실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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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슬랩으로 넘겨야 되는데 실수를 그대로 넘길 수 없고요. 스트링으로 좀 바꿔서 넘겨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배열을 버퍼 버퍼는 소득자음이기 때문에 자릿수가 많겠죠. 버퍼에 담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그 다음에 s, printf, 버퍼에 실수를 버퍼에 담아서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 value로 이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lave를 던져요. put을 던질 때 put을 쓰는데, put 캐릭터는 문자를 던질 때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스트링이죠. put s를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에 해당하는 버퍼, 캐릭터 배열 버퍼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초 또 한 번 기다려줄게요. 이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예요? 센싱한 값이 실수죠. 플로트형이죠. 플로트형을 문자열로 바꿔서 문자열을 slave로 던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 빌드해서 마스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에 넣으면 마스터가 g드라이브죠. 마스터에 넣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slave에서는 이제 문자가 와요. 이렇게 문자가 오지 않고 문자열이 오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을 가지고 LED를 한번 컨트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똑같겠네요. 뭔가 이럴 게 있으면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서 문자가 왔기 때문에 딱 하나의 문자, R이나 D나 B가 왔기 때문에 표 캐스테로 받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이 올 거예요. 그리고 문자열이 온 거를 우리는 다시 원복, 실수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 캐릭터에서 버퍼배열 하나 선언해주고 있고요. 좀 길게 해볼까요? 128정도, 50정도 똑같이, 아까 50으로 했죠. 이렇게 해주고요. 마스터에서 get 캐릭터는 문자만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문자열을 가져오니까 get s, 그 다음에 버퍼를 가져와요. 이제 버퍼에 담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버퍼에 담겠다. 그런데 이거를 실수를 보면 이게 3, 4, 4, 9, 8, 8, 8 자리에요. 그런데 엔터 까지 해서 총 9 자리 정도, 그래서 9 자리 정도까지만 우리는 쓰겠다. 여기죠. 9 자리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있고요. 이거를 PC 한번 확인 차원에서 출력을 해 볼게요. 프린트 F로 출력을 해 볼께요. 그래서 버퍼 이렇게 문자열이니까 버퍼를 출력을 하는데 문자열이니까 S로 포맷하고요. 그 다음에 갱 한번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아까 여기 있는 LED 중에 빨간색만 쓰기로 합니다. 빨간색이 디지털 2번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마스터 쪽에서 온 실수를 가지고 얘를 아날로그 신으로 조금씩 조금씩 밝아졌다. 조금씩 어두웠다. 이 조두센서의 값에 의해서 얘가 조절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스아웃이 아니라 얘는 조금 주속철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PWM아웃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PWM아웃 그리고 나는 디지털 2번 쓸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LED R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얘한테 뭘 해줘요? 라이트 해주면 되겠죠. 라이트 해주면 되겠죠. 넣어 주는데 이때 이 버퍼를 마스터에서 넘어온 값이니까 얘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얘는 지금 스트링이죠. 예를 들어서 이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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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값이 뭐 올 거예요. 0.1624 뭐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값이 오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 실수지만 일단은 얘가 받을 때 마스터 쪽에서 올 때도 스트링으로 왔고 받을 때 지금 스트링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뭘로 바꿔줘야 된다? 실수로 다시 형변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형변환 해줘서 at of 여기서 형변환 해주는데 at of 함수 실수로 바꿔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쓸 수는 없고요.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include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c standard lib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면 얘를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다 된 것 같아요. 좀 코드가 길어졌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해서 아까 마스터 쪽은 넣었죠. 마스터 넣었기 때문에 c 라이브러리 없나요? option cst standard d가 빠졌네요. 다시 컴파일하고요. 됐습니다. 이거를 슬레이브인가 d드라이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슬레이브 0.16, 0.16 값이 R, G, B가 아니라 이 값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옵니다. 다시 하고 다시 치고 있습니다. 손으로 가려서 슬취를 올려 보겠습니다. 올리면 어두우니까 빨간색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손을 치우면 좀 약해지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R이냐 G냐 B냐 값에 따라서 그렇게 3단계로 LED를 조절했다면 G는 실수를 그대로 넘기는 거죠. 실수를 그대로 넘겨서 실수 값에 따라서 이렇게 PWM 아웃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런 방법들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데이터를 보낼 때 스트링으로 바꿔서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죠.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필요에 따라서 그 스트링을 Int라든가 플러트라든가 실수로 다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구조는 전체적으로 마무리해보면 조도센서에서 값을 받았어요. 센싱을 했어요. 그래서 조도센서에서 센싱을 한 걸 갔다가 아날로우신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TX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요. 그러면 받아요. 받아서 빨간색의 LED를 조종하는 거죠. 또는 디지털 신호로 해서 RGB LED를 각각 컨트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UART 통신 보드와 보드 사이에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